문풍지 통통치는 소리가 어찌나 좋든지 밤이 가는지 세월이 있는지 모르고 자다 일나서 한밤에 불렀지요. 이 밤에 잠은 오지 않고 생각나는 이미 쓰니 신었을까 창문에 스미는 달빛 저 홀로 꿈꾸는 시간 떼지는 잠이 들고 뒤척이는 담배 연기를 마시며 이대로 밤이 지나가는 소리 귀 기울여 들을 테요. 지나는 소리 흐르는 달빛 잠든 세상은 은응해라.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는 대체 어둠에냐. 여봐라 나무야 거기 왜 있느냐. 이리 가까이 오렸무나 아무도 없는 이 깊은 밤에 한마디쯤 하자구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자막은 아래서 영아에게는 일을 하게 됩니다. 이 시각 세계는 그 가정에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각 세계가 개혁이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가의 시각 세계가 대단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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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